네 그 저기 여러분들 마음은 다 알겠는데요 저 기본적으로 댓글에 댓글에 뭐 전화번호나 카톡이나 좀 안 남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많은 2년간 운영에 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인 연락하시면은 좀 많은 일이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댓글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시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댓글이나 번호나 카톡 같은거 제대로 남겨주시지 마시고 가볍게 댓글로 소통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안좋은 모습 많이 봐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싸우고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볍게 가볍게 보시고 번호도 이렇게 연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